몇 달 가면 끝날 줄 알았던 좀 어려운 시기가 너무나도 길어져서 지치지 않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치지 않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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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지 않습니다. 또 아침에는 또 떠오르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도 나와 날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해요 I wanna go out Yes I wanna go out Oh yeah yeah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도 내일을 기대하며 지내줘 미소를 나눌 수 있게 될 그날 모두 웃으며 마주 봐요 웃으며 마주 봐요 코로나는 좀 많이들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음악의 힘들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희망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! 일정! 일정!